자 계속 가보도록 하자 안 도와주는 걸로 안 도와주는게 아니라 못 도와줘 이쪽으로 가는건가보네 자 아우 점프로 해야돼? 야 점프 왜 점프를 안해 아니 야 점프 아이치 아이치 아니 야 이렇게 올라가는거였어? 아 미치겠다 아아 나이치 생소 먹고 탄산음료 먹고 경고보급이면 뭐야? 지구력 체제티를 회복하는구나 이거는 생소보다 안 좋네 뭐야 야 박아 마지막이었다 이게 어떻게 가야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가야될지 몰라가지고 가는길이 없어 뭐 아니지 나 돌아왔잖아 아니지 아니지 어떻게 가야돼? 어떻게 가야될지 갈길이 없는데 점프를 못해요 위로 올라가는거 같은데 아니 아니지 아 진짜 미치겠다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갈고리 있었어요? 갈고리 뜨는데가 있었나? 아 저기있네? 자 갈고리 아 안뜨는데? 안떠요 아 안떠 안떠 빨리빨리빨리 한칸을 더 올라가야될거 같은데 갈고리가 안떠요 X가 뜨거든요? 아 갈 방법이 없네 밑으로 내려가야되나? 어? 어 밑으로 내려왔어 아이씨 밑으로 내려오는거야 아이씨 밑으로 내려오는거였어 아이씨 물품만 겁나게 많이 썼네 맥에 약을 가져다주십쇼 맥에 약을 가져다주십쇼 물품을 겁나게 많이 썼거든요 자 쭉 내려가구요 아악 아 아 저기이 빨리 올라가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오케이 잠깐만 생수나 아 이거 경구 이거 하나써 최대체 늘리고 나 이제 없지? 아이템이 진통제하고 저 통조림은 거의 마지막으로인데 어? 누가 또 도와달라는데? 어? 이쪽인데? 어디 있는 거지? 뒤에 있나? 일단 내려가요. 저 뭐 어떻게 갈 방법이 없으니까 자 탄산음료 좋아 자 올라가구요 야 씨 야 13인 없는데 여기서 왜 뛰어 좋아 왜 오오 야야야야 한 총속이였어? 야 한 총속이였어? 오오 야 이거 어떡해 야 이거 말도 안 돼 에피소드가 초기화 됐는데 아 초기화가 아니라 마지막 저장 포인트로 지금 가는 건데 아 여기구나 아 차라리 그 전으로 돌아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 못 꾸여 야 쟤네들은 나 지금 총알도 없는데 어떻게 죽여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아 여기 올라갈 필요가 없지 않나? 그러고 보니까? 그냥 바로 그냥 통과면 되는 거 아니야? 어 쟤 안가 저거 함정이야 함정 저기 말고 뭐 딴 데로 지금 가는 게 있을 거야 뭐 딴 데로 지금 가는 게 있을 거야 뭐 딴 데로 지금 가는 게 있을 거야 어 타는 사람은요? 저기요? 저긴데 저긴데 오 오 야 씨 아유 참 여기로밖에 갈 길이 없잖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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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缓여풀 해당 하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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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유 아유 리액션 아유 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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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가 없더야 음 잠깐만 자 이거 뭐야 진통제 진통제 하나 먹죠 경구보구명 이것도 먹어야되구요 아 나 진짜 아이템은 못먹으는구만 나론대로 다 먹어야되니 잠깐만 아이템 얻으러 온건 아니잖아 여기 아이템 얻으러 온거야? 가지는 못해요 아 어 여기 사다리가 있네 야 시그렛이 어 어 총알이 없어요 세명이 있는데 애들이 저기 가면은 함정 발동 될텐데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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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! 응! 스텝 빼 스텝 빼 빼 빼 빼 빼 아, 세면 하나 되가지고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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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아오아 나 진짜 이씨 척 야.. 쟤네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할 수가 없어요.. 저거 그.. 보급품 먹구요 아까 거기 있는 데서 아까 탄산음료도 있었죠 탄산음료 두 개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미리 준비해도 쟤네들은 못 이겨요 보시면 아.. 요거에요 드라이네들 넰... 그light whilst EP 흡입기? 흡입기는 뭐야? 어우 지구력 최대치를 3위나 늘려주네? 차 내려가구요 여기 어딘가에 탄수화무소가 여기 탄수화무소 하나 있죠 일단 여기 올라가요 아 또 점프하고 있어 쓸데없이 오케이 다시 내려가구요 왜 내려가냐면 어 저기에 탄산업류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쪽에 내가 아까 봤거든 이거 그리고 다시 올라가 빨빨빨빨빨 할수있어 넌 숨을 좀만 참아 아 그냥 달린 사람한테 숨참으라는거 아유 또 왜 왜 점프하냐고 이 바보같은 놈아 아 이러면 탄산업류 얻은 의미가 없잖아 야 이거 얻으러 간건데 그걸 먹고 있으니 씨 자 생소 자 생소 음 이쪽으로 가면 안되구요 일로 가면 안되 여기서 여기서 여기 에너지가 아 먹을게 좀 있었죠 이거랑 이거 경고보금요 흠 흠 저거 나중에 쓰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구요 흠 흠 흠 흠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을텐데 흠 저 누구야 흠 어어 누가 있어요 흠 자자자자자자자 올라갈 데 올라갈 데 올라갈 데 저기저기저기 찾았어 야 점프 못 올라가 자 생수 탄사무요 야 거의 막바지에 하나씩 주네 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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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사무요 남은 먹고 남은 먹고 통조림 오 통조림 아 지금 올라갔어 지금 실대를 찾아야 되는데 탄사무요 잠을 땡길로 가고 있대 아 자 미치겠네 먹을 거를 이것저것 많이 주웠는데 먹을 거를 이것저것 많이 주웠는데 아하 어? 아 이거 회복이구나 아 아 뭐가 되나? 아냐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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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아 아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나 이상한 데로 가고 있었어 오 오 이거 올라갈 수 있냐?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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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야 이거 너무 안 돼? 뭐 물건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겠어 나 어딨냐 내가 어딨냐고 나 아 아 나 저기있네 오케이 항상 지도를 보고 다녀야지 아 지도를 안 보니까 내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아무 길치인데 지도를 안 보고 있었다니 바보 같은 놈 흐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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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올라가 일단 올라가 휴우 자 여기서 이쪽이지 요기 길이 이어지는 길이 어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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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 야 이거 뭐 제약이 엄청 많구만 일로는 지금 못가요 이거 안보여 뭘 보고 갈려고 해도 어? 아니 이런게 뜨다니 열차 위에서 갈고리가 닿을거 같애 열차 위로 올라가야지 그러면 아 그래 아 이런게 있어야지 그치 아 그치 그치 그래 이렇게 돼야지 어 어 일로가서 어? 빨빨리 가 여기서 어 어 왼쪽 길로 가서 어 왼쪽 길로 가서 어 아 오른쪽으로 가서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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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서 더이상 못갈거 같고 갈수있나? 길이 있는거 보니까 우선 길이 없는거 같은데 저기서 아 아 여기 갈고리 던지는 데가 있나 혹시? 뭐지? 오케이 어어 어우 좋아좋아좋아 후 좋아좋아 자 우선 점프 오 좋아좋아좋아좋아 어 오 오 어 오 오 오 오 오 자자, 잘해! 응, 뭔 peoples니?" 야... 으으ㅓ음~~~ 으اس!!!! 뭘...가지고 할 것도 없구만! 가져갈 것도 없구만 뭐그래 HK? 뭐... 뭐 없어요! 걔는 사람 죽인거야 잠깐만 이쪽으로 가는거 맞지... 얘들아, 여기 뭐하는거야? 와 몇명이야? 랏라 끄자 아 플러스 마이너스 세로 알았어 편하게 해줄게 너도 편하게 해줄게 야 이정도면 거의 뭐 슈퍼히어로급인데 슈퍼히어로급인데 총알을 뭐 맞추냐 안 맞추냐 수준이 아니잖아 백발백증이잖아 총알을 멘은 지금 자고있단다 난 이 아이들의 약을 찾아 헤맵고 이 아이를 보면 자꾸만 메리가 생각납니다 둘이 만날수만 있다면 좋은 친구가 되겠지 멘 멘 멘 멘 멘 어서 빨리 누군가 오고있는거 같애 아 힘이 너무 아 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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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맞아요. 어디있어? 잘 모르겠어. 내가 찾으러 가고 싶어. 워커라팔레임 어서오세요. 굉장히 오랜만에 빌며 아, 4층에 있는거구나 지금 우리 엄마는 찾는거에요. 우리 엄마는 찾는거에요. 호흡포인트요. 뭐야 왜이래 왜이래 어 잠시만요 맞으세요? 어